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무토일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축, 일주입니다. 기토일간의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 무토랑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양토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음토다, 습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토는 높은 산이며 기토는 낮은 논과 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토는요. 아버지 같은 성향을 가지며 밖에서 활동을 하며 중간 관리자로서 회사와 사장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과 오너, 사업가를 연결시켜주는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음토이자 습토인 기토는 논과 밭이며, 그 하는 일은 과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며, 이렇게 무언가를 생산하는 역할,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 이런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요. 토라고 보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양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목과 토까지 양이죠. 그리고 금수는 음입니다. 왜냐하면 토의 역할 자체가 수를 극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이 음토 같은 경우에는요. 토 내부에 수기운과 금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일단은 논과 밭이며 음토다. 그리고 합형 충은 보면은 갑 같은 경우에 기토랑 합이 되죠. 그래서 갑이 합이 되며, 기토도 천간토이기 때문에 충은 없어요. 그리고 특수합 같은 경우에는요. 기회자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회일주 설명드리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토. 축토 같은 경우도 음토입니다. 판단 원리는요. 심플하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다시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입니다. 그 이유는요. 천간 10개, 지지 12개입니다. 10, 천간, 10이, 지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 10개, 지지 12개예요. 둘 다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 음은 음끼리 이렇게 구조를 이뤄서 일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한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심플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토는, 합충은, 자축합토가 됩니다. 이건 또 합이 돼서 토가 돼요. 수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충미, 충이 됩니다. 축과 미는 같은 토인데, 토는 토끼리 또 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다르다, 구조로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개지입니다. 토는 화개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을 보면은 개 9일, 신 3일, 기 18일입니다. 개신기, 다시 말해서 개 같은 경우엔요. 수의 키워드, 신은 금이기 때문에 금의 키워드, 그리고 기, 토의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퍼센테이지는 토가 75%를 가지고요. 금이 15%, 수가 10%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봐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토와 마찬가지로 엄청 심각력이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375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극심강 1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는 다른, 목화금 수랑은 다르지만 수치가 낮지만 5천까지도 가는데 얘는 3750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인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런 기축 1주는요. 유명인은 슈가님, 장돈유님, 천러님, 박혜지님, 우도환님, 이한이님, 기안님, 양세차님, 도경환님, 권상우님, 한채영님, 이세돌님, 최자님, 박지윤님, 야노시오님, 장영란님. 이런 분들이 있고요. 동물은 노란 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황금 소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축 같은 경우도 형상을 본다면 기토 자체는 논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논밭도 큰 논밭이 있고 작은 논밭이 있을 텐데 기축, 다시 말해서 엄청 큰 논밭이다. 큰 농경 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축일주를 용신을 본다면은 어떨까요? 일단은 억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퍼센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신강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극을 받는다면은 그 부분은 목일 겁니다. 그리고 조후. 다시 말해서 따뜻한가, 차가운가로 논한다면은 토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가 됩니다. 그리고 통관론으로 본다면은 설기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 되겠죠. 그랬을 때 목수, 금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기축은 조후로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토가 강하지만 토가 음토가 강하기 때문에 수가 될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후로 해석하는 부분은 안 맞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통관 역시 금이 설기하는 퍼센테이지였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내재되어 있고 수도 내재되어 있는 음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때 억구로 보는 포지션이지만 목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반대로 조후도 반대로 뒤집어서 음기가 세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용신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용신이라 함은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어떤 오행인가를 보는 부분이죠. 부족한 오행, 필요한 오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축의 성격은 일단 기축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는, 완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도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나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남을 완성시켜주는 부분. 어머니, 헌신.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맞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만의 떨어지는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금전적인 부분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 있죠. 그런 헌신, 희생, 봉사.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사람이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며 세상 적응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현상 자체가 전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경수사관은 구체적이죠.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조금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에 네, 유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자기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인데 남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이미 이 사람은 경쟁하는 구조보다는 남을 밀어주는 사람이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본다면은 저는 1순위로 뽑고 싶은 거는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사람이 교육을 해야지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교육을 필요한 사람들을 한다면은 좀 더 세상이 올바르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종교 심리상담 철학 이런 쪽으로 헌신하는 부분 역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료적인 부분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쪽도 좋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남을 구한다는 부분에서는 엄청 적합하죠. 그 외에도 부동산 농업 수산 이런 쪽으로 유리하실 텐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현대랑은 조금 이질적인 느낌도 들지만 그런 사람이 한다면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축 자체는 이런 직업과 이런 성격인데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차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성격은 저런데 그리고 기축은 병존을 본다면 일단은 기기병존 지역역마입니다. 작은 역마에요. 무무병존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역마고 큰 역마였다면 기기병존은 작은 역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마도 서로 상반대죠. 그리고 축축병존은 고집이 강하고요. 꼼꼼하며 집중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꼼꼼한 성격의 업종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 주관이 고집이 세고 꼼꼼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다가 축이 하나 더 붙어서 축축축 3존이 된다면 조금은 재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혼적으로 너무 과다한 고집은 배우자를 극하는 부분도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해석이 되겠죠. 물론 해석을 좀 더 원활하게 외우기 위한 팁입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를 주역으로 논한다면 천산돈입니다. 도량이 넓고 자기관리가 치밀하다. 소신껏 일을 진행해 나가며 인간적인 의리와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이 높고 정의강이 감하며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사람이고 배울 적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상적이면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기축일주의 단점은 조금은 남을 이렇게 자신의 생각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더 사회생활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기축 일주의 키워드들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나 외워야 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참고할 부분이라면 여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은데 헌신 희생 봉사 이런 쪽이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음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기축 천간도토 지지도토 그리고 음기를 많이 머음고 있는 토 이런 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토와 나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는 기묘 일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